신도시 건설 때마다 학교 신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남학신도시 오룡 2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와 학교 신설 시기가 크게 어긋나면서 학생들은 한동안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오룡 2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기초터파교와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13개 단지 6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오는 2024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룡 2지구 학교 신설은 한참 더 늦어집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신설 승인받았는데 개교 시기는 2025년 9월.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신설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의 개교 시기가 아파트 입주 시기와 1년 이상 벌어지면서 학생 난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룡 2지구 2단계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와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학교의 개교일의 차이로 당장 수년간 우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룡 2지구에 입주하는 학생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룡 1지구 학교도 과밀 상태여서 인근 남학으로 또 오감으로 학교를 찾아 떠도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신도시 교육 단계부터 최우선 챙겨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늑장 행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과 무한군 모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만 책임을 돌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심사 기준 시점이 현재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일이지만 금년 7월 이전에는 입주자 분양 공고일이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아파트 입질보다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학교가 없게 된 신도시 오룡 2지구.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한참 동안 원거리 통학이란 불편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